2020년 9월 둘째 주 오늘은 지난 한 주간 호주에서 가장 이슈가 됐던 뉴스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MKL 시든입니다. 한 주간 이슈가 된 소식은 빅토리아주의 락다운 향후 계획 로드맵 관련 소식과 각 주경기 개방 관련 논의, 호주 경기 침체 관련 소식입니다. 빅토리아주는 지난 목요일에만 3자리 숫자의 1일 확진자 숫자를 기록하고 나머지 요일에는 2자리 숫자의 1일 확진자 숫자를 기록하며 락다운 조치가 효과를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빅토리아주에서 락다운 향후 계획 로드맵이 발표가 되었습니다. 코로나19 모델링도 발표를 했는데요. 멜번 지역에서 실시한 강력한 4단계 봉쇄 조치는 하루 확진자 수를 18일마다 절반으로 줄일 수 있게 해주었고 이는 기존에 비해 2배나 빠른 속도였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9월 4일 기준으로 14일간 평균 1일 확진자 수는 115명이었는데요. 지금 같은 락다운 상황이 지속이 된다면 9월 중순에는 63명까지 떨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 때문에 빅토리아 주정부는 락다운 조치 유지를 주장하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 지난 수요일 빅토리아 주정부는 9월 종료 예정이었던 주 비상사태를 6개월 연장하는 긴급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락다운 로드맨 퍼스트 스텝으로 원래 9월 13일 종료 예정이었던 멜번 광역권에서 시행되고 있는 락다운 4단계 조치가 9월 28일까지로 연장이 됩니다. 기존과는 다르게 야간 통행 금지 시작시간이 8시에서 9시로 변동이 되며 하루 운동할 수 있는 시간은 1시간에서 2시간으로 늘어납니다. 혼자 사는 사람은 파트너 방문이 가능하며 야외에서는 2명까지 모을 수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세컨 스텝은 14일 평균 1일 확진자 숫자가 30명에서 50명 사이를 유지하게 되면 9월 28일부터는 추가적으로 규제 조치가 완화될 예정인데요. 외부 모임 가능한 숫자는 5명으로 늘어나고 대학 입시를 앞둔 학생들과 프렙, 초등학교 1, 2학년, 특수학교 학생들은 학교로 복귀를 하게 되며 차일드케어도 다시 문을 엽니다. 야외 수용장이 다시 개방이 되며 개인 트레이너와 함께 2명의 사람의 야외 운동이 가능해집니다. 종교활동의 경우 실내기도는 여전히 불가능하지만 야외에서 성직자와 함께 5명까지 모임을 가질 수 있습니다. 서드 스텝은 14일 동안 1일 확진자 수가 5명 미만으로 유지가 될 경우 10월 26일부터는 야간 통행 금지가 해제가 됩니다. 이때부터 생필품 구입이나 출근 등 특별한 이유가 없어도 외출이 가능하며 야외에서는 10명, 집에서는 5명까지 모일 수 있게 됩니다. 3학년에서 10학년도 조건에 따라 학교로 돌아오게 되고 식당도 테이크어웨이나 배달 외에 야외에서 최대 1그룹 10명까지 모여 식사하는 것이 허용이 되며 헤어와 관련 업무도 영업을 재개합니다. 운동은 최대 10명까지 가능하며 결혼식은 10명, 장례식은 20명까지 참석 인원이 늘어나고 종교 모임은 야외에서 10명까지 가능합니다. 마지막 라스 스텝은 14일 동안 1일 확진자가 1명도 없을 경우인데 12월 23일부터는 야외에서 50명, 집에서는 20명까지 모임이 가능하게 됩니다. 식당도 실내에서 최대 1그룹 20명까지 식사가 가능하게 되고 모든 소매업이 오픈을 하게 됩니다. 운동과 관련된 제한사항이 모두 없어지고 결혼식과 장례식은 50명까지 참석 인원이 늘어나고 실내외 종교활동이 가능해집니다. 지난 금요일 진행이 된 전국 내각회의에서 호주 8개 주, 테리토리가 주경계 개방에 대해 논의를 했었는데요. 소호주주를 제외하고는 크리스마스 전에 각 주경계 개방을 목표로 하는 것에 합의를 했습니다. 소호주 총리는 이와 관련해 광산업이 발달한 소호주의 관련 산업이 타격을 입는다면 호주 전체 경제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기 때문에 섣부르게 주경계를 개방하는 것에 반대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처럼 주경계 개방에 대해 논의가 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 뉴스하스웰스주와 퀸슬랜드주가 주경계의 봉쇄와 관련해서 마찰을 빚고 있습니다. 뉴스하스웰스 주총리는 퀸슬랜드주의 완충안을 제시하며 주경계를 개방해줄 것을 요청한 상황인데요. 지난주에 쌍둥이를 임신한 한 여성이 뉴스하스웰스주에서 퀸슬랜드로 들어가려다 실패한 후 시드니까지 다시 비행기를 타고 돌아오는 과정에서 한 아이를 잃은 후에 퀸슬랜드 주경계 봉쇄와 관련한 비난 여론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지금 뉴스하스웰스주에서 퀸슬랜드로 돌아가려면 14일간 자가격리를 마친 후에만 가능한데요. 퀸슬랜드 주총리는 최소 한 달간은 해당 조치가 해제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히며 28일간 뉴스하스웰스주에서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아야 주경계 봉쇄를 완화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호주 통계청은 호주가 1991년 이후에 29년 만에 처음으로 경기 침체를 겪고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1월에서 3분기 호주 국내 총생산 GDP가 0.3% 하락을 했고 이어 4월 6월 분기에도 7% 하락을 했는데 이는 사상 최대 최악의 분기 하락률입니다. 이렇게 두 분기 연속으로 GDP가 하락한 경우 경기 침체로 보는데요. 멜번 4단계 락다운 조치가 시행된 7월 9월 분기에는 해당 수치가 더 나빠질 수도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나라에 비해 비교적 나은 수치를 받았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데요. 엄격한 폐쇄 수치를 내놓았던 영국의 경우 국내 총 생산이 20.4%나 감소를 했고 독일, 미국이 기록한 9%와 비교했을 때 호주의 재정사태가 비교적 안정적이라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잡키퍼 정부지원금 등으로 나아지기는 했지만 임금 하락폭도 기록적인 2.5%를 기록을 했고 실업자 수는 처음으로 100만명을 넘어섰습니다. 하지만 이번 경기 침체의 경우 락다운으로 인해 가계 지출이 12.1%나 감소한 것을 경기 침체의 큰 원인으로 보고 있는데요. 코로나가 나아지고 락다운 조치가 완화가 되면 가계 소비가 자연적으로 늘어나고 경기 침체도 빠르게 벗어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습니다. 빅토리아주의 코로나 바이러스가 안정되는 추이를 보이는 가운데 관련 대책 논의로 분주했던 한 주간이었습니다. 오늘 주간 호주 뉴스는 여기까지고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